10월 18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인신강금 옥중투쟁 1663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공화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확정을 하고 대통령 후보 첫 행보를 동작동 현충원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행보에서 제가 국립현충원 방명록에 우리 이성만 근국대통령의 자유정신과 박정희 부국강병 방공대통령의 애국정신과 북한 주민들까지 아우르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하려는 자유통일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의 애민정신을 범받들어서 실천하여 정권교체와 정치혁명을 이루겠다 이렇게 접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이 자유정신, 애국정신, 애민정신을 꼭 실천하고 또 우리는 또 5년간 투쟁을 통해서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자유정신 투쟁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애국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애국투쟁도 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려운 서민들과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애민정신을 가지고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하는 그러한 일들을 5년간 우리는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에 경기도의 안전행정위원회의 국감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가 국감을 받는 이유는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국감을 통해서 방어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재명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지금의 국민의 햄이나 야당의 능력을 가지고는 이재명 도지사를 케오시키기가 힘들 겁니다. 잘못 어설피 국감을 함으로 해서 특검 무용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국감에서도 캐지 못하는 의혹들이 특검이 한다고 캐지느냐. 그래서 이재명 지사한테 판을 깔아주는 그러한 누를 범하는 그러한 국감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과 제가 국감의 현장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그냥 1분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특혜 의혹이 많은 이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 지금의 경기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될 사건이다. 또 하나는 왜 경기도의 대장동이 저렇게 많은 수익을 남겼느냐. 토지 보상비가 1조 2천억, 쉽게 해서 평당 600만 원 더 가는 토지 보상비를 평당 300만 원, 공공개발이라는 명모부로 토지를 수용해버리는 그러한 입장에서 토지 보상비가 한 6천억이 줄어든 겁니다. 두 번째는 6천억이 줄어난 다음에 용적률을 높여준 겁니다. 용적률, 금폐율, 용적률을 올리면서 그 용적률에 따른 이익을 또 남겼어요. 예를 들어서 150%의 용적률을 195%로 만약에 올리면 45%의 그만한 공간을 더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초과이익환수제라는 것이 어떠한 공공개발, 대규모 사업에서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고에 초과이익환수제가 들어갔는데 3일 만에 그것이 삭제돼 버렸다. 이 문제가 소위 말하는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에서 가져가는 4,400억 중에서 많은 돈을 성남시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구조를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15%라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돈 남지 않은 임대주택을 지어야 될 부지가 분양을 통해서 돈 남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도록 9%를 바꿔진 겁니다. 임대주택 16%가 떨어짐으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권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준 거다. 또 분양권 상한제라고 있습니다. 분양상한제라고 있는데 이 공공개발사업에서는 분양상한제를 적용을 합니다. 토지를 환수, 토지를 매입할 때는 공공개발로 하고 분양을 할 때는 민간이 분양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분양상한제를 무력화시켜버렸다.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성남시개발공사, 성남의 뜰이죠. 그런 데서 했는데 그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유동규다. 또 그 안에 성남의 뜰의 이사들도 많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융되고 있죠. 국정원 출신도 있고 성남개발공사의 이사 혹은 또 오늘 기국했는 초기 민간업자하고 개발사업을 했던 남욱 변호사는 민간업자하고 개발사업을 하고 그러면 그 민간업자가 구속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재판이 성남시하고 치열하게 붙었는데 성남시가 민간업자의 재판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공공개발 플러스 민간개발 형태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많은 일들 또 국민들이 의해하는 것이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성남의 뜰은 1880억을 가져가고 또 7% 하천대유나 천화동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7%인데 이 7%를 가지고 4,040억의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일반 개발업자들이라든지 건설업자들이 상상을 할 수 있는 모든 초법적인 탈법적인 또 성남시의 무긴 하에 일들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그 이익이 성남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성남시민 이재명 씨가 얘기하는 대로 성남시의 이익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은 개별몇 사람들이 이익을 남겼다. 그러면 그 이익을 남겼는데 그 하천대유라는 것은 어떻게 대법원 출신, 검찰총장 출신 등등등 많은 법조인들이 거기에 관여했느냐 이러한 사항들을 대비를 한 겁니다. 자기들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사항을 만들어 놓고 이게 법적으로 갔을 때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대비를 미리 이 사람들은 법적 가할 사항들을 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법조 게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법조인들이 관여되어 있고요. 변호사를 비롯해서. 또 성남시의 성남시개발공사 사장 대행 그리고 성남의 떨이라는 소위 성남시가 전체 이번 사업에 51%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의 떨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또 언제부터 1년 전부터 이미 이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용역회사들이 벌써 그 지역에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 회사로 용역이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특검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검을 통하지 않고 그냥 이번에 국정감사 자료도 주지 않는 국정감사를 해서 이것을 오물쭉 넘어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을 통해서만이 이 문제와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특검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국민들이 73% 이상이 지금 특검을 요구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는 이미 이 화천대유의 부패사건에 대해서 분노 게이지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상황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피켓 몇 개 들고 또 몇 사람들이 경선 후보 몇 사람들이 떠들고 이준석 대표가 이런저런 얘기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다 지금이. 그래서 국회직을 내려놓는다는 각오로 특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준석 대표같이 도보로 얻어 다닌다 그러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거 여기에서 밀려서 특검을 못하면 다음 정권교체는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 동지들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이죠. DNI 모든 정보기관을 통과하는 DNI 에브릴 헤인스 국장이 방한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에브릴 헤인스 국장이 대한민국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거짓 평화쇼 또 거짓 종전선언 또 그들이 앞서고 있는 북한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한 번 김정은 문재인의 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실정을 알고 가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정부 때 같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목전에 두고 하루 전날 그러한 회담을 통해서 지방선거를 완전히 참패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오류는 그러한 과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을 믿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만큼 문재인 정권이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사회주의적이고 더 불숩니다. 또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보면 친중행각이 노골적이에요. 그리고 북한과의 퍼주기에도 앞장서고 항상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많이 알렸지만 그래도 미국 정부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